반갑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벙커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1시간 빨리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경영자로서 먼저 준비되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2024년 트렌드책 3대장 나름대로 이름 붙여봤습니다 트렌드책 3대장 경영자 맞춤 핵심 해석 그리고 분석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마다 경영자가 일반 소비자가 보는 관점과 경영자가 봐야 할 관점은 약간 다른데 오늘은 우리 여러 트렌드의 키워들 중에서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가 꼭 알았으면 하는 거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섭 대표님 권용대 대표님 김충민 대표님 아리 대표님 차남원 대표님 시리어스 제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뵈니까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책 3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것이 오늘 가장 신경 써서 볼 내용입니다 어제는 어제 오후에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직원 수 한 천명 정도 되는 한 기업이죠 한 기업의 회장님과 코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고민의 내용은요 직원 10명일 때와 직원이 1000명일 때랑 고민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 내 맘 같지 않을 때 고민이죠 내 맘 같지 않을 때 고민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해할 때 나의 뜻과 의도를 오해해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때 힘들게 되는 거죠 어제 만난 분도 저랑 비슷한 T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말씀이 거의 제가 느끼는 거랑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의 세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1년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최종 책임자가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고객이죠 직원들의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누군가는 마음이 중요하고 누군가는 생각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관점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4입니다 김난도 교수님은 2023년 가인즈 컨퍼런스에 와서 강연도 해주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인즈 캠퍼스에서 식음료 트렌드 관점으로 또 이렇게 책도 해주셨고요 가인즈 캠퍼스에서 단독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은 트렌드 코리아 지금 이 뒤쪽에 보이고 있는데 트렌드 코리아를 2023년부터 이 책이죠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출간을 해주고 계세요 2022년까지 하셨고 2023년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책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인데요 여기에서 요런 표현들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2024년을 기원하며 그래서 키워드를 드래곤아이로 했어요 뭐 트렌드 코리아 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아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AI 등장으로 더욱 빨라진 2배속의 시대 인간만이 가능한 활용 정점의 역량은 무엇인가 뭐 이렇습니다 AI를 굉장히 주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2024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아마 요 화면에 익숙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분초사회 두 번째 호모 프롬프터 세 번째 육각형 인간 네 번째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다섯 번째 도파민이죠 도파민 아주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남자들의 이 아빠들의 역할이 바뀐 거 주목하고 있고요 스피노프 프로젝트 누구나 서브 프로젝트 하나씩은 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디토 소비 굉장히 역설적입니다만 나도 따라서 하는 소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리퀴드 폴리탄 마지막으로 돌봄 경제 이렇게 10가지의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렌드는요 어떤 변화의 첨단에서 변화의 첨단에서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변화의 흐름의 앞단에서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아하 그 다음 파도 그 다음 파도가 무엇이 되겠구나 대략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관점에서요 분초사회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이 세 가지만 나머지는 좀 책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길 바라고요 이 세 가지에 좀 포커스를 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초사회인데 사실은 이 책의 나머지의 키워드를 꽤 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 희소한 자원이 되면서 모두가 분초를 다투며 살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분초사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니라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이 좋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트렌드죠 그러니까 돈보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야근해서 돈 더 볼래? 집에 가서 쉴래? 아 나 내 시간 갖겠다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시간을 단위로 조각내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저녁 때쯤 봅시다 하다가 7시에 봅시다 했다가 7시에 14분에 봅시다 이런 트렌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이 모바일 사회의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인간 두뇌의 전환 속도는 빨라졌죠 무지막지하게 빨라졌습니다 음악을 듣다가 컴퓨터를 하다가 옆에 대응을 했다가 이메일 오면 받다가 카톡 오면 대응했다가 페이스북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집중력은 저해됐지만 전환력은 무지막지하게 빨라졌죠 그래서 시간을 사용시간이 단위별로 조각을 내서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쇼핑하다가 바로 또 일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사회가 됐죠 결론부터 확인하고 일을 진행하죠 네 결말 포함 영화 요약 네 1화부터 60화까지 1시간 정주행 뭐 이런 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쫙 조회수가 올라가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실패 없는 쇼핑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탁 맞는 큐레이션 해주기를 원해요 휴가를 낼 때도 어떻습니까 네 반반차 쓰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뭐 서울형 뭐 가족 친화 기업 혹은 뭐 벤처 인증 뭐 여러가지 이렇게 봤을 때 휴가를 반차 혹은 시차라고 그러더라구요 시차라는 말은 또 어떻게 그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시간 연차요 그러니까 8시간의 연차를 1시간씩 쪼개서 쓸 수 있는 제도 그것도 제도라면 제도일텐데 시간 단위로 연차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 그게 복지 중에 하나더라구요 저도 그거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그걸 좋아하는구나 1시간이면 그냥 나갔더만 되는 거 아닌가 1시간이면 좀 빨리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제도로 정착한다면 그게 이제 시차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구요 점심시간 다녀와서 점심시간에 틈새 PT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점심시간 운동하기 이런 시리즈들이 나오는 거죠 두갈식 사회 결론부터 미리 보기 60회분 전회차 몰아보기 결말까지 돌아보기 이런 거죠 그래서 드라마나 드라마다 영화도 2배속도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10초 낭비도 싫다 시성비 배속 시청은 이제 기본이다 식당에서 대기시간이 싫어서 배달 주문한다 집중력과 인내심 이런 것 같기도 하다 효율성이나 장점은 있지만 덜 자극적인 화면에는 반응 못하는 미디어 중독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본 재생속도 1.75배속 2배속으로 드라마를 본다는 거 참 이런 어떤 트렌드가 현재 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후반부에 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시간을요 아주 길게 즐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공간 안에서는요 시간을 오랫동안 뭔가 관광하지 않고요 제주도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있다 와요 참 그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아니 관광지를 갔으면 열심히 돌아다녀서 견문을 넓혀야지 뭐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제주도 갔는데 하루 종일 카페에 있다 온대요 그럴 거면 왜 거기 갔어? 그냥 집 앞 카페에 있지?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자기 취향에 맞는 어떤 포인트가 되면 시간을 늦게 돌려요 괜찮아요 그거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직장 직장이죠 이거는 시간을 분초로 쪼개는 겁니다 6시 1분 있고 싶지 않죠 이렇게 자기 시간에 대해서 민감성이 증가했다는 거 이거 비즈니스 기회가 됩니다 원할 때 딱 옆에 있으면 그거 지불하는 거거든요 쿠팡 원할 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아껴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을 트렌드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언더백 기업 혹은 약자들의 전략이 가격 전략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싱 전략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이나 채널이나 구매 환경이나 거래 조건이나 대금 결제 방식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프라이싱을 입체화해 보세요 그것이 언더백 기업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해드리고 가인즈 캠퍼스에서도 프라이싱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품이어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 전에는 그거 잘 안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구매 환경과 구매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정확해요 상품을 구매하는 시간, 채널, 소비자의 특성, 옵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요건 늘어나는 거 언더백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말이 단일 가격인데 단일 가격은 한 상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고정된 가격이죠 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대표적이죠 스타벅스가 단일 가격 정책을 쓰죠 전세계 어디를 가든 가격을 똑같이 유지하죠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한정돼요 다만 어떤 그 허들 위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 어떤 쾌감을 주는 거죠 그러나 버라이어티 가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잠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꼭 4,500원에 팔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면 그거 1,500원에 팔면 보다 많은 대중들이 스타벅스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거죠 스타벅스는 그 정책을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맥도날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때그때 달라요 웹툰 기다리면 무료 24시간마다 무료가 공개되는 거죠 시차를 두는 거죠 뒤집어 보면 돈 내면 빨리 볼 수 있다는 말이지만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다 그거 뭐라 안 해요 왜 나는 돈 냈는데 24시간 지났는데 돈 안 내는 애들한테 공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빨리 본 것 자체가 내가 돈 낸 값을 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피아워 시간 이용해서 공차 시간 오후 2시부터 5시 아 얘네들 안 바쁠 시간에 싸게 파네 아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시간에 싸게 파는 거 괜찮아 나는 다른 시간대에 4,500원 내고 먹었고 그 시간대에 먹은 애들은 2,250원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가격대도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돈 데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삼겹살 전문 브랜드로 아주 뭐 우리에게 사랑받았었던 브랜드이죠 거기 보면 이제 김치 추가할 때 돈 받고 그 다음에 계란찜 계란찜 따로 돈 받고 상추 추가할 때 돈 받고 대신 삼겹살 3,900원 당시만 해도 8,000원 9,000원 할 때 삼겹살 가격을 확 줄여주면서 나머지 옵션으로 받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숟가락 교체해주는 비용 500원이에요 음식과 술값은 싼데 숟가락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왜요? 아이고 직원 그 한 명 더 써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잔 파손하면 만원입니다 잔 교체하면 2,000원입니다 압시업치 교체 1,000원이에요 대신 다른 거 싸게 해주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초개인화의 시대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값을 지불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숟가락 떨어뜨려가지고 인건비 쓰는 것에 나는 숟가락 안 떨어뜨렸는데 나는 내가 누리는 서비스에만 가격을 지불하고 싶은데 그러면 옵션화되는 겁니다 이런 버라이어티 가격지 버라이어티 가격에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식당 가서 벨 한번 누를 때 500원 이런 거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네 자 세 번째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공유되었죠 남자는 남자의 역할 전통적으로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거의 대부분 공유됐죠 왜냐하면 가족의 개념이 굉장히 핵과족화 혹 핵 개인화되는 시대가 됐고 1인 가구도 증가했고 가사노동도 굉장히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노동화 되었어요 오랫동안 배워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가사노동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도 그냥 이렇게 조금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밥을 지었는데 찌개를 끓였는데 굉장히 막 소금 덩어리를 만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누구나 누구라도 그냥 레시피 좀 보고 그냥 누르면 5분기 스마트 5분기 딱 누르면 나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 나 잘 몰라 이게 안 맞아요 남성 또한 일뿐 아니라 남편 아빠 아들 사위의 멀티 역할을 해내며 슈퍼대디를 꿈꾸지만 때로는 녹록치 않은 현실에 고군분투하는 남편들의 모습을 나타낸 말 그러니까 물론죠 그렇죠 80년 80년 김지영도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80년 홍길동도 힘들어요 왜요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라는 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치원 등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파트 단지 앞 주말 아침 소아과 주말 백화점 문센 주말 놀이터 여기에 없던 아빠들이 등장하죠 없던 아빠들이 등장해요 게다가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 너무너무나 뭐 여자라서 행복해요 참 이게 2000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자라서 행복해요 느낌 좀 쎄하죠 지금 이미 그런 느끼시죠 근데 이거 옛날 아닙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밀리네얼 시대입니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 좀 만들 줄 아는 모든 멋진 이들에게 네 가전제품 광고에 남자가 등장하는 거죠 앞에 꽃이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주색 핑크색 빛 이쪽에 핑크 빛 찬란한 이 공간에 여기 딸이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야 됩니까 기성세대 여러분 여기 누구 있어야 돼요 아 엄마가 있어야죠 여기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있어야죠 엄마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은 엄마가 있지 않습니다 아빠겠죠 옆집 아저씨 아니겠죠 아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바뀐 2023년 LG전자 디오스 광고입니다 2000년 여자라서 행복해요가 남자 광고로 멋진 이들에게 멋진이 이 멋진이가 누구예요 아빠입니다 아빠 남자를 구매의 주 타겟층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팔린다는 것을 기업들이 아는 거예요 남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사용도 남자가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변화를 트렌드 코리아가 주목한 겁니다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21만 5천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육아 전담만 예 만 7천명 입니다 통계청 사이트 중앙일보가 인용을 했고요 지금 점점점점 이런 어 가사에 관련돼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포함이요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전업주부의 남성이 됐든지 간에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유튜브에도 요즘 트렌드를 가장 빨리 보여주는 게 유튜브인데 네 유튜브에도 4남매를 키우는 우리 아빠 전업주부 나오는 거죠 네 아빠의 하원 아빠의 육아 아내 없이 9박 10일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직원들만 집에 가서 워킹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직원도 집에 가서 워킹 대디를 하는 거예요 워킹 대디도 늘어났고 워킹 마음도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집에서의 하는 일에 대한 공유가 일어났다 네 자 트렌드 코리아는 요 정도 요 정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책입니다 요 책 요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 이 7가지의 트렌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책이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길 바라고요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다 두 번째 라이프 트렌드 좀 보겠습니다 책 화면 좀 보이시겠습니까 당신이 미처 몰랐던 진짜 트렌드 여기서는요 키워드가 이겁니다 부자 되는 건 멀지만 부자처럼 보이는 건 가깝다 아 그리고 이제 메인 주제가 올드머니에요 올드머니 올드라는 말이 뭐 오래됐다 이렇게 되지만은 시니어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요런 이미지를 썼습니다 기성세대가 돈이 많아요 청년세대가 돈이 없어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라이프 트렌드 2024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입니다 트렌드 분석가 스스로 트렌드 분석가라고 이야기하죠 네 저희 성장클럽에도 몇 번 와서 강의를 했고 네 기억하시죠 김경민의 경영벙커에도 출연을 해서 예 공부하는 학생 프로가 된 학생 뭐 이런 컨셉으로 책을 낸 걸 가지고 함께 인터뷰도 나눴었었죠 올 여름에 올 봄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만 예 김용섭 소장님은 2013년부터 좀 놀아본 오빠들의 귀한부터 라이프 트렌드 2023 그리고 2024까지 책을 꾸준히 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올드머니를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주목하고 올드머니는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부 혹은 그런 부를 소유한 부자를 읽었는데 미국 G세대 사이에서 시작되어서 한국을 포함해서 전세계로 확산된 올드머니 트렌드는 예 패션과 취향에서 그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 문화, 경제 전 방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돈 많은 사람은 유재석, 강호동, 신동협이에요 그 돈이 20대로 안 내려가요 계속해서 그 돈을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또는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트렌드 키워드가 있는데 올드머니, 럭셔리죠 폭염경제, 성과주의 반려동물식물, 편인플로이먼트 핫플레이스, 소벌라이프, 안티에이징, 푸드테크, 넷제로, AI역습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차로 다시 보시면 욕망이 된 올드머니 올드머니가 패션이자 트렌드가 되는 시대에 당신은 진짜 올드머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더 욕망한다 2장 반려자를 반려하다 변화를 솔직히 인정할수록 커지는 기회 당신은 반려자, 반려동물, 반려식물, 반려로봇 중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큰가 연애하지 않는 20대 그들의 미래는 어떤가 우리는 외롭다 반려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트렌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3장 각방은 이미 자리잡고 있고 이혼은 그럴듯하게 포장한 졸혼일까? 한국은 여전히 경직되고 가부장적인 결혼 문화를 가진 나라다 이 가정에 관련된 각집살이 부분대, 부분대 각 방위를 넘어서 각 집으로까지 이동하고 있는 트렌드에 주목했습니다 네번째 넥스트 핫플레이스의 필수 조건 2024년 주목할 동네 광화점 거점의 4세대 후보지는 어디일까? 넥스트 핫플레이스 제4세대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 주목했고요 5장 수산물 불신시대와 연어 그리고 푸드테크 2024년 국내 연어 소비량은 역대 최고가 될 거다 연어 소비 증가에 대해서 했고요 후쿠시마 방류 관련돼서도 주목을 해주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다 익숙한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탄소중립세대 가스, 탄소재료와 관련된 트렌드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기업의 사실상의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보일링 2024 지구 열대화 시대의 폭염 경제를 주목하라 8장 요건 제가 오늘 주목해서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격투기하는 리더 강한 리더십과 노동생산성 한국에서도 생산성 혁신과 성과주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편인플로이먼트와 자발적 프리터 실업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동과 직장이란 무엇인가 자발적이에요 스스로 알바 인생을 택하는 거죠 프리터든 정규직 삶이든 직장은 적정 비중이기를 원한다 올인하지 않고 싶어 한다는 거죠 취업하기 싫다면서 취하려는 사람들 종잡을 수 없는 20대 알코올 프리 알코올 프리도 있고 취하기 싫다면서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알코올 프리도 있지만 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이 마시죠 얼리 안티에이징과 안티에이징 테크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안티에이징을 합니다 50대 60대만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20대도 안티에이징 합니다 나이를 지우고 나이를 멈추는 사람들 스마트 그레이 돈이 많은 시니어 세대들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훨씬 더 젊고 유능하고 능력있고 이런 트렌드 있죠 13장 마지막 장 AI의 역습과 일자리 위기의 서막 과도한 기후인가 심각한 위험인가 이런 트렌드를 주목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 책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이 책의 8장인 강한 리더십과 노동생산성 이거 그리고 이제 AI 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격투기하는 리더 강한 리더십과 노동생산성 한국에서도 생산성 혁신과 성과주의 바람이 분다 머스크에 물든 실리콘밸리 행동파 괴짜들만 가득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사회성이 없고 사업 외에 최대한 말을 아끼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레일 페이즈 등 과거 은둔형 테크 아이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요? 일론 머스크 게다가 뭐 주크버그하고 일론 머스크가 둘이 케이지 파이트 하겠다 예상되는 흥행 수입만 1조 3천억 원 두 사람 다 사실은 뭐 트위터 그리고 마크 저크버그가 출연한 쓰레드 이 두 개를 홍보하는 거죠 사실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분석입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이 케이지에서 싸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죠 전혀 다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머스크식 관종 전략을 따라하는 실콘밸리 CEO들은 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머스크의 효율적인 경영 방식이다 이렇게 평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이터 인터뷰즈에서 마크 베니오프는요 세일즈포스 닷컴의 CEO입니다 아주 뭐 이 사람도 아주 파워맨입니다 스타일의 파워맨인데 실콘밸리의 모든 CEO가 머스크에게 머스크를 보고 이거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머스크를 풀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렇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야수를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스크 저렇게 야수를 풀고 지 맘대로 하는데 와 뭐 인기도 있고 뭐 회사도 잘 되고 뭐 직원들도 오히려 좋아하네 뭐 이런 거예요 조용한 괴짜들의 테크 기업은 이미 지나갔다 네 결투 신청하죠 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 보드빌더 역도 선수 출신 테크 분야의 리더와의 벤치프레스 결투 신청 네 댄슐먼 페이팔 CEO였죠 이스라엘 군대에서 시작된 격투기 크라브 마가 훈련을 시작했다 일론 모스크 대규모 감원과 유료화 테이터 유료화 하겠다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네 제프 베이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800억 상당의 초호화 요투를 구매하고 약혼녀에게 30캐럿 다이아반지를 선물했다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거죠 전통적인 어떤 그 CEO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미덕 뭐 이런 요소들을 깨부셔버리는 그런 리더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파워맨의 시대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현재 스코어 바이든을 초과했다고 그러죠 지금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지하는 거죠 이 강력한 리더를 지금 원하고 있는 파워맨들을 시대가 왔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성 혁신과 형과주의 X죠 이제 트위터가 아니라 X인데 2022년 11월 초부터 50% 이상을 정리해고 했다고 그래요 정리해고 했고 싫어서 나갔고 뭐 여러가지예요 그래서 직원 수가 7,500명에서 1,300명으로 80%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직원 수가 100명인데 80명이 여러분 나가고 결국 20명 남았어요 회사 분위기 어떨까요? 2022년 전세계 사용자 수 3억 6천만 명에서 2023년 전세계 이용자 수 3억 5천만 명 매출 초기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거의 회복했어요 광고 수입이니까 이용자 수가 늘면 느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100명으로 100명으로 3,600 100명으로 매출 100만원 하실래요? 20명으로 매출 100만원 하실래요? 너무 장희망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폭군이어서 대량 해고했는가 어닝 레포트 자료를 봤더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 수 증가율을 봤어요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아마존이나 메타였다고 그래요 애플은 별로 안 증가했습니다 트위터 91.3%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돈은 얼마 벌었냐 봤더니 애플은 직원 수도 안 늘어났는데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적자 본데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엄청난 적자인 거죠 엄청난 적자입니다 트위터의 직원 1인당 매출 즉 생산성에 나타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철저한 사전 분석 데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확신을 가지니까 과감하게 실행해버렸다는 겁니다 트위터 정리해고 빅테크 기업의 대량 해고 러시가 일어났다 메타 정리해고 마이크로소프트 실리콘밸리 대거 정리해고 아마 뭐 올해 연초에 불었던 실리콘밸리의 정리해고 테크 기업 전반에서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는 어떤 트렌드까지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트렌드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죠 늘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이제 OECD 주요 회원국 노동생산성 이 이야기 우리 통상합니다만 노동생산성이 낮은 한국은 노동생산성 개선과 향상이 주요한 과제이죠 그래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강한 리더십을 확대 강한 리더십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것이다 김영섭 소장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노르웨이 제일 높네요 그래서 2024년 한국의 기업에는 능력주의 성과주의 그리고 어떤 역할주의 생산성 극대화 성과 능력 생산성 이 키워드가 거세게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좀 봐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AI 역습과 일자리 위기의 서막 물론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도 AI 주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금 더 엣지있게 다뤄준 것 같아서 이 책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기후인가? 이미 도래했는가? AI 역습과 일자리 위기의 서막 우리는 이미 AI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면 아주 그 강력한 AI의 큐레이션을 여러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AI 협업할 것인가? AI 대체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인 거죠 제레미 레프킨이 미국 사회의 농업이 공업으로 바뀌고 공업이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냈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대체 노동을 찾지만 결국은 절대적인 일자리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고 사실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돈을 벌거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국가별 AI 도입률을 보면요 전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약 70% 정도 됩니다 AI에 대한 연구 분야와 AI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나온 것 서비스가 나온 걸 보자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볼 때 약 70% 정도가 AI가 이미 서비스로 적용이 돼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AI 작동합니다 전통 농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통 농업이라 하더라도 농기계에 그게 작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버티컬 플랜트, 수직식물 이런 것들도 요즘 아파트 보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분양을 하는 거죠 땅에다가 상추를 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물 위에다가 상추 심어가지고 그걸 먹는 이런 것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AI가 확산되다 보니까 미국의 할리우드가 파업하는 겁니다 배우 조합이 파업을 지지하고 있어요 작가 조합, PD 조합 이런 사람들이 파업했는데 배우들도 우리는 배우들이 공정한 협상을 이뤄낼지까지 강하게 버틴다 마고로비, 셰릴리 렐프, 에밀리 브런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배우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된다 노조가 더 싸워달라 이렇게 응원하는 겁니다 파업의 주요 쟁점은 AI입니다 AI가 쓴 영화 대본, 인간 작가가 쓴 영화 대본 구별 못합니다 구별 못해요 할리우드 작가들이 그렇다면 AI가 쓴 대본은 안 쓰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AI가 기존 작가와 배우의 자리를 대체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죠 아마 알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만들었다고 봐야죠 신한은행에서 만든 AI 광고 모델이 있죠 로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자 모델이죠 뒤에 머리를 다운 그 모델은요 스캔들을 일으키지도 않죠 쉬는 시간 달라고 하지도 않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와서 내가 원하는 활동들을 해주는 거죠 대체할 가능성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있어서 AI가 엔터테이너를 대체할 가능성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져서 지금 파업하고 있죠 영화 출시 일정이 미뤄질 정도입니다 게다가 AI를 사용해서 직원을 대체하는 CEO 비난의 대상인가 얌샘 김밥에서 김밥을 만드는 것을요 버튼만 누르면 조리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쫙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인 사장이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김밥집을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AI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 협업의 구조예요 그런데 댓글에서 갑론을 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갑론을 막 치킨집에서 치킨 제조 기계가 로봇이 돌아가요 그리고 사장 혼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버튼 눌러서 빼가지고 담아서 배달 민족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갑론을 막 중이에요 2023년 전국 75% 매장에서 김밥 반자동 조리기를 사용 중입니다 게다가 테슬라에서는 테슬라가 만든 휴머노이드 이런 걸 보면 인간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먼저 사용됩니다 물건을 어떤 적절한 공간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는 거 지게차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 첨단 기기나 물건을 조심히 들고 와야 되는 것들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AI가 대체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 로봇은 주로 한 20kg 정도의 짐은 운반할 수 있고 시속 8km예요 인간이 걸어다니는 속도가 시속 한 3, 4km 정도 되거든요 인간보다 2배로 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칩이 달려있고 영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카메라 보면서 조정할 수도 있고 자율주행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의회에서 세계경제포럼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오늘날 23%의 어떤 일자리를 직업을 AI가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장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 저도 뭐 이렇게 이른바 고학력이라면 고학력인데 지식노동이죠 저도 그렇죠 지식노동자와 고학력 사무직을 AI가 가장 많이 대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는 무조건 잘하잖아요 외우는 거는 이런 것들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나이, 성별, 계급 이런 것보다 능력주의와 역할주의가 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이나 계급보다도 어떤 권한과 역할과 보상을 가지고 해주는 것 AI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오래 해서 그 분야에 숙련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있어요 노하우는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지식의 노동보다도 어떤 거냐면 서로 조율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AI가 못하는 영역으로 인간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과 역할과 보상을 뭐해줘라 나이, 성별, 계급이 아니라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줘라 업무 능력 이것도 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사 결과 있습니다 피규어 4.2에서 미래 성과를 내는 인재들이 가지는 특성 이 세 가지를 분석했는데 단연 높습니다 단연 높습니다 분석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탄력성, 유연성, 민첩성 2023년 보고입니다 세계 일자리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뽑으면 10년 후에도 직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뽑을 때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뭔가의 지식을 지금 현재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사람보다는 탄력성, 유연성, 민첩성 AI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퓨 리서치 자료를 한국경제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최근에 이 단어 DEI라는 단어 다이버스티, 큐티, 인클루전 DEI는요 다양성, 어떤 형평성, 포용성이에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DEI가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영역에서 초전문가가 되는 것은 AI가 AI랑 협업하면 돼요 정말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하고 포용적으로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 정말 그 정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은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인재를 기업이 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인재 확보를 위해 하고 있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DEI 조직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 책에 김영수 소장이 주목해주고 있는 겁니다 DEI는요 우리나라에 국내에 많이 소개된 개념은 아닙니다 많이 소개된 개념은 아닌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관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책 모바일 미래의 보고서인데요 모바일 미래의 보고서인데 이 책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커넥팅 랩은요 커넥팅 랩은 IT 포럼이고요 이제 오래전부터 미래 보고서 써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한 키워드는 키워드 하나는 생성형 AI입니다 AI 이야기 일상생활부터 비즈니스까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초거대 AI 이야기를 했고요 구글, 메타, 네이버, 삼성까지 AI 개발이 뛰어드는 이유 끝나지 않은 커머스 배송 전쟁의 해답이 AI가 되는 거 메타버스와 생성형 AI가 만나면 가상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AI 서비스로 누구나 여행사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 창업이 무지막지하게 쉬워졌죠 2년 만에 2배 규모로 커진 AI 비즈니스 어떤 사업이 각광받게 될 것인가 소비자의 경험을 뒤흔드는 AI 1과 3 그리고 비즈니스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커넥팅 랩은 2014년부터 트렌드차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었어요 비슷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매년 새로운 관점에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죠 목차들에서 컨셉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챕터 1 생성형 AI 무한한 컨텐츠의 무대를 열다 거부할 수 있는 AI 시대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할 미래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갖는 거 오늘 제가 이 부분 좀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경험 중시 여행업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것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이점 메타버스 키워드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의 진화를 앞당기는 거 디바이스 디바이스의 변화가 모바일 디바이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파 세대 알파 세대가 주목하는 유니콘 이야기 나오고요 그래서 빅테크 산업 트렌드 트래블테크 커머스 메타버스 디바이스 스타터 요게 뭐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목해라 라는 거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책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트래블테크입니다 트래블테크 나만의 특별한 경험에 사람들이 돈을 써요 1년 동안 자기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한 다음에 여행 한 달 동안에 돈 다 써버려요 또는 3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평생 자기가 일했어요 근데 그거 퇴직한 다음에 그 돈 있죠 그 돈 있죠 그거 뭐 몇 천만 원 되는 거 인도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소비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제공해주는 곳에 소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행업 대수라카는 말이 아니라 고객 경험이 여행처럼 되기 위하면 무엇이 돼야 될까? 여행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돈을 그냥 아낌없이 써버리고 있는 그 여행업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돈을 거기에 그걸 몰리는가? 우리 산업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여행업에는 돈을 쓰고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배워야죠 여행 키워드의 언급량이 무지막작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후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점점점 증가하고 앞으로도 경험 소비의 경향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행복 연구 행복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멘토라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돈을 벌었으면 소유하려 하지 말고 체험해라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출국자 수 2020년부터 30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300만명 이상 증가하고요 전년 대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이가 이렇게 되고요 출국자 수 전망 짧게 보더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요 여행 수요가 완전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IT 기술 전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트래블테크 기업 OTA라고 그러죠 여기 어때? 야놀자 대표적인 곳입니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여행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들 OTA 시장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 플랫폼을 경험 추이를 보더라도 추이를 보더라도 야놀자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여기 어때? 3대장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전통적인 곳이었죠 아고다,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스카이스태너 또 이렇게 이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죠 승자독식 온라인이기 때문에요 갈리고 있습니다만 마이리얼트립 경험 큐레이션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59만 3,790명의 파리 여행자들이 경험하고 추천하는 여행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네 썸물리의 파티 9만 8천원이네요 이거 하러 비행기 타는 거예요 에펠탑 앞에서 원데이 드로잉 코스를 네 14만 2천원에 오픈해 놨네요 이거 하러 비행기 타는 겁니다 14만 2천원짜리 상품을 사러 200만원짜리 항공료를 결제하는 겁니다 네 여행객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 경험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다자요는 제주도에서 힐링 경험을 제공해 줘요 제주도 빈집 재생 숙박 플랫폼 다자요는 힐링을 얻고자 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버려진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경험하러 가요 미국에서도 부문별 연간 소비 지출액 성장률을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 전체가 3.7% 증가했지만 상품 전체로 보면 1.6%예요 서비스 전체로는 4.7%예요 근데 경험 관련 서비스로 보니까 6.3%가 증가했어요 경험 관련 서비스가 뭐냐 멤버십, 스포츠센터, 공원, 극장, 행사, 박물관, 카지노, 식음료, 숙박,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유하는 비즈니스에 돈을 쓰기보다는 경험하는 비즈니스에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있는 게 소유인데요 저는 뭐 건강보조식품 파는데요 저는 설렁탕 파는데요 당이 팔아야죠 그런데 여행업에서 이걸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의 경험 가치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해야 돈이 온다는 겁니다 일과 여행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죠 여행할 때 방문지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하다 66.8%입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회복이 필요하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행 장소를 고르고 돈을 쓸 것이다 일과 여행 자신의 가치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케이션 개념도 점점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워케이션은 트렌드가 나온 지가 한 3년 넘었죠 휴가지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이자 관광 트렌드 근로자가 원하는 장소 및 휴가지에서 업무와 관광을 실시하는 방식 국가에서 돈도 지원해 주잖아요 롯데 멤버스 제주도 워케이션이죠 일주일 동안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조식 포함된 숙박비 전부를 지원한다 여기서 일하는 겁니다 가사 걱정 없이 집중이 잘 되더라 리프로시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제주도 롯데호텔이니까 그렇겠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만 여러 개 기업이 있습니다 강원도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야놀자는 작년 10월 효율적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워케이션 제주를 도입했어요 혹은 강원도 평창으로 워케이션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다 지원해 주고 대신 열심히 일해 뭐 요거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깃발 여행 따라오세요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대형 OTA 특별한 경험 콘텐츠와 전문성을 가진 소규모 여행사 이 두 개가 결합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과 플랫폼성이 적절하게 결합해서 성장하는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행은 결국 현장에서 즐기고 현장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가 단순히 소유를 전달하는 비즈니스 물건 판매하고 끝나는 관계가 끊어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고객이 뭔가 가치를 더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나는 지금 물건을 팔고 있다 소유를 전달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면 경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이었습니다 모바일 미래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 세 권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책 세 권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책 세 권을 보면서요 사실은 굉장히 관통하는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관통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화면을 켜놨는데 경영자와 리더를 위한 빅 찬스 네 가지를 한번 제가 골라봤어요 이건 그냥 제가 선정한 겁니다만 제가 보니까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를 항상 염두하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1번 집단과 평균이 사라지고 초개인화된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에 있어서도 개인화된 생산이에요 공정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열 종대로 서가지고 나사 돌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장에서도 개인화되었어요 셀 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요 이 셀에서 나 혼자 이 선반 위에서 내가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갑니다 나머지는 누가 해요? AI가 합니다 기계가 해요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도 집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뛰어넘는 개별화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AI를 기반으로 상품이 개발되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어요 세번째 경험을 중심으로 즐거움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보편적 디지털 사회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디지털 사회의 보편성이 증가해요 짧게 제가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1번 집단과 평균이 사라지고 초개인화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가 여러분이 아니라 야 너도 해봐예요 여러 명의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가 그렇게 돼요 상품도 그렇게 됩니다 당신 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요 마케팅 당연히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마케팅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당신을 위한 큐레이션을 해줘요 왜요? AI가 큐레이션 되니까 나를 위한 것만 보여줘요 내가 열고 있는 네이버 화면과 내 아내가 여는 네이버 화면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여는 쿠팡과 내 바로 옆에서 여는 쿠팡이 달라요 화면이 달라요 딱 당신을 위한 큐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도 성공, 후사, 단체 생활 이런 개념보다는 개별 계약이고 무규칙의 규칙이에요 성과만 내, 일하는 방식, 네 개인의 스타일 존중해줄게 대신 성과는 내,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요 집단과 평균주의에서 초개인화된 생산과 소비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AI를 기반으로 상품이 개발되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산업에 AI와 기계가 도입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산업에 있어서 김밥집에서 김밥집에서 어떤 그냥 그냥 막 정신나간 CEO가 김밥집을 그냥 AI로 바꾸고 있다니까요 인건비가 필요 없는 AI가 됐어요 만약 여러분이 김밥천국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AI를 도입하지 않고 기계화된, 기계와 협업하는 구조를 도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경쟁자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확 우리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강력한 AI를 무기로 해가지고요 AI와 로봇을 무기로 해가지고 생산성 향상시켜버리고 고객 맞춤형을 해준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이거 지금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AI와 협업하면 얼만큼 좋아질까? 그 타이밍 보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죠 지금보다 20% 정도 더 AI가 도입되면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할까?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파는 것이 무엇이 해야 하느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일까? AI와 협업하거나 AI로 대체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거 지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요? 제가 20%라고 보는 것은 저는 3년 예측합니다 3년 후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 전반에서요 산업 전반에서 20% 정도는 AI가 대체할 게 거의 분명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미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요 뭐 글 써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상 만들어주는 것까지 AI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생산성이 높지 않아요 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3년 후에 20% 증가할 겁니다 세 번째 경험 중심의 즐거움에 대한 열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행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를 운영한다면 뭘 바꿀까? 이거 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여행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를 운영한다면 뭘 바꿀까? 지금 당장 고객 경험 MOT 재설계하시고 지금 당장 직원 경험 MOT 재설계하셔야 돼요 고객이 우리를 경험할 때 뭘 지금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경험의 가격을 매긴다면 우리는 경험의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 매긴다면 얼마나 매길 수 있을까?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세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 아 보편적 디지털 사회 디지털 사회의 보편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미팅합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회사 어떻습니까? 미팅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프라인에서 회의실에서 특정한 시간에 다 같이 만나는 거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면 조금 지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팅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온라인으로요? 오프라인으로요? 내지는 직접 만나요?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까지는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많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도 미팅합시다 이 말은 팀즈 온라인에서 봅시다를 기본적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날 경우에는요 아 우리 대면 미팅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편적 디지털 사회예요 아날로그 자산이 디지털 자산화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아날로그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라인화 되어서 지식 자산으로 저장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의 3대 자산 이건 뭐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3대 자산이 있어요 왜 디지털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동시간성과 탈공간성이에요 아날로그는 부산에서 우리 영업부 본부장이 영업부 직원이 고객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요 도저히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와서 보고해 줘야 알아요 그런데 온라인 켜고 줌 딱 켜놓고 같이 만나면 동시간성이 일어납니다 온라인상에서 보고를 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탈공간성이죠 시간은 공간과 붙어 있기 때문에 동시간성, 탈공간성, 실시간성, 공간의 문제를 초월하는 거 생산성 관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화 시켜주면 실시간화 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실시간화 돼요 재생산과 확산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요 끊임없이 재생산돼요 여러분들 NFT가 왜 이렇게 시장이 커지지 않고 이래 주도를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 작가가 무한히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오프라인화 상에서 그림 하나 그리려면 3년, 5년 작업해야 되지만 온라인상에서 그림 하나 지루한 원숭이 아예 그냥 10초면 만들어요 10초면 그러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탈중앙화와 분권화예요 그래서 유연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정보를 중앙에서 경영자가 딱 가지고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만 디지털 사회가 되면요 모두가 다 공개돼요 경영 정보도 그렇고 고객 정보도 그렇고 다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연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렌드책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4가지는 집단과 평균이 사라지고 초개인화된 생산과 소비가 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AI를 기반으로 상품이 개발되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는 거 세 번째 경험 중심의 즐거움에 대한 열망이 증가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보편적 디지털 사회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 있어요? 디지털 쪽에 돈이 있습니다 경험과 디지털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경험을 강조하지 않거나 디지털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물 안 들어오는 데서 노 젓고 있다는 거예요 물 들어오는 데서 노를 젓으란 말이죠 그래서 경험성이 무엇인가 디지털화 되어질 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필독 영상 있습니다 사회 트렌드를 아는 것이 경영자의 무기가 되는 이유 제가 강의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가인즈 캠퍼스 신규 영상인데 오프라인 클래스입니다 사내 OKR 성과관리 전문가 만들기 OKR 코치 자격증 과정 17기 거의 마무리가 됐고 단 3석 남았다고 그러네요 단 3석 남았습니다 이거는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증 과정은 10월 25일 10월 25일, 11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두 번 옵니다 중간에 일주일 만겨놓고 오세요 각 기업에서 성과관리 매니저로서 성과관리 매니저로서 OKR 코치들 잘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과정이고요 요게 제가 직접 하는 강의입니다 요거랑 그룹 코칭이랑 요거는 제가 강의합니다 나머지는 OKR 전문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이틀 시간 내시고요 강사진들, 저희 강사진들이 강의를 하니까 각 기업에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OKR 방식으로 OKR 방식으로 성과관리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OKR 코치 과정 자격증 과정 오셔서 여러분들 수강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마감인 거고요 가인즈 캠퍼스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김경민의 경영 벙커는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두 가지 콘텐츠인데 화면은 지금 하나 있습니다만 내일은요 최강 신입 빌런 탑5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신입사원이 왔는데 참 이런 신입사원까지 만나봤다 내일은 좀 재밌게 이야기합시다 동시에 분노사회에 관련된 이야기 회사 내에서 좀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 내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은 여기까지 시청하시고요 김경민의 경영 벙커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질 질의응답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가인지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것 없나? 음?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 아니지 캠퍼스 능력이 가능한 엥지 캠퍼스